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음악회가 오는 19일 오후 7시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서부청사 개청에 공로가 많았던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부청사 개청의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며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될 전망입니다. 오후 6시 30분 비상무용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 여자친구 등 인기 아이돌 그룹과 인손이, 박상철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도는 음악회를 통해 도민 모두가 더욱 화합하고 서부청사 개청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